이거 할까요? 네, 고마워요. 멸치 없이 동기해요. 여분아. 우리 정승혜자의 처음에는 예본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. 아빠 머리가 좀 단정하네. 머리 깎아가지고. 그렇지? 예본지 맛있는 거 사주려고 더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. 아빠는 많이 먹을 수 있어. 예본아, 그렇지? 우리 비빔밥 한 그릇씩 먹었잖아. 아이고, 우리가 늦게 와가지고.